인형이 말이 그렇게 벌려? 아 진짜 벌려 신경쓰며 벌려 배 아파서 인형이 말도 벌리는데 사람한테 점점 더 미안해져 뭘 미안해져 할머니 원래 손자한테 밀어준 거 아니었다면서 점점 미안하면 그 인형이 너네네 넌ทำ 뭐하래? 그래서 그래 뭔 말이야? 그랬던 사람이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구나 왜 이렇게 매력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은 안 되시죠 어쩔 땐 끄덕끄덕끄덕 나 미안해져 자꾸 마음에 걸리네 마음에 걸려? 마음에 걸려? 마음에 걸려? 너 좀 이상하다 너 지금 말하는 내용으로 보면 꼭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로 하는 건데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너 업소는 아니네 야 보온성 야 야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승미랑 사귀는 사람이야 이게 뭔데소리 하고 있어 승미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